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 입니다 뭐 이번 시간에도 이거 쪼티칸 그런 거지 시공창 사연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참고로 이 사연은 저희 구독자 중에 한 분이 좌표를 찍어 주신 겁니다 역시 이 핫설이가 주도하는 시공창 잘 따라오고 있어요 아주 마음에 들어 좋아좋아 봅시다 제목 그지같은 짱구 엄마 원제 위험한 집에 초대하는 아이 엄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평범한 엄마인데요 다름이 아니고 제 주변에 이상한 애 엄마가 하나 있어가지고 다른 엄마들의 공감 그리고 어떤 그런 방법을 좀 얻고자 이렇게 글 씁니다 그러니 많은 좋은 부탁드려요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아들은 이제 3살이고 새로 지어진 아파트 분양받아 산지 이제 딱 1년 됐으며 문제의 그 여자는 놀이터에서 만난 사람인데요 저희 아들과 같은 또래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그러니까 전날 지가 먼저 다가오더라구요 이 지역에 이사 온 지 얼마 안되 지인이 없다면서 말이죠 뭐 친하게 지내자며 되게 서글서글한 모습을 보이길래 저도 알았다 하고 그 이후로 친하게 지냈는데요 그랬는데 바로 이 여자 집이 너무 위험해요 너무 위험해 이하 이 여자를 기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게 된 이후 다른 지인들 즉 애들 놀이터에서 알게 된 애들 엄마 몇 명 더 해가지고 총 다섯 명이 자주 모여 차도 마시고 그랬는데요 이때 특히 기억이네 집에서 초대를 자주 했었어요 그리고 갈 때마다 느꼈던게 집이 너무 깔끔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참 대단하다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역시 좀 이상한게 맞는 것 같아요 말이 안돼 아이가 사는 집이 그 정도로 깔끔하다 이거는 아무리 봐도 살짝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안전 가드가 단 하나도 없어요 거기다 모서리 가드도 없는데 이거는 진짜 아니죠 한 번은 저희 아이가 식탁에 부딪혀 악을 쓰고 오는데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순간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서 기억이한테 아니 애 키우는 집에 모서리 가드도 안해놨어? 라며 좀 강하게 한소리 쏘아붙였더니 저희 아이는 다쳐본 적이 없었어요 이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합니다 이 여자가 한마디로 자기 애는 얌전하고 우리 아이는 뭐 망란이다 이런 느낌으로 까는거 아닙니까 이거? 안그래도 애가 다쳐가지고 속상해 미치겠는데 이러니까 더 짜증이 나는거에요 그리고 미음시음보드라는 유명한 아기 칠판이 하나 있는데 보니까 그걸 못질 하나 없이 그냥 벽에다 우드컨이 세워뒀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거 위험하지 않아? 이러니까 저희 아이는 잘가지고 놀고 또 놀 때는 제가 항상 옆에 붙어있어서 괜찮아요 이러면서 또 헛소리 아니 잠시만 한눈파라도 다치는게 애들인데 그리고 엄마가 항상 엉덩이 붙여놓고 본다는거 여러분은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? 또 애 키우는 집에서 안전문은 기본중에 기본인데 단 하나도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아니 꽁꽁이 엄마 방에 안전문 설치는 안할거야? 이러니까 저희 애는 저 없으면 방에 안들어가요 이런 어처구니없는 소리를 해요 아니 어린아이가 그게 가능해요?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듣기로 뭐 얘 남편이 어디 연구원이라 그러고 그리고 그냥 딱 봐도 돈이 없어 보이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애한테 투자를 단 일도 안하는 느낌이에요 아니 다른것도 아니고 애 엄마가 바로 아이 안전과 관련된건데 사람이 지적을 하면 좀 달라져야 하는거 아닙니까? 그런데 이 여자는 그런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초대를 하길래 또 갔는데요 이번엔 트롤리를 꺼내다가 주방에 뒀더라구요 트롤리가 그거죠 밀고 다니는 선반같은거 그리고 그걸 저희 아들 말고 다른 남자아이가 자꾸 손으로 만졌는데 이걸 본 기억이가 그거 만지지마 위험해 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그 아이는 계속 그걸 만지고 기억이는 위험하니까 만지지마라 이런 말만 하고 있습니다 말만 하고 있는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너무 답답하잖아 사람이 그래서 제가 아니 만지지 말라는 소리만 하지 말고 좀 치워라 라고 했죠 그러자 기억이는 그걸 방에다 가져다 놓고 문을 닫았는데 조금 있다가 그 아이가 문을 열고 들어갔고 결국 트롤리가 쓰러지면서 아이가 다치게 됐습니다 크게 다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트롤리가 앞으로 넘어지면서 아이 입술이 살짝 찢어져 피가 났습니다 정말 그만하길 천만다행이었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아이 엄마는 또 그게 아니잖아요 내 새끼가 피를 흘리고 있으니까 깜짝 놀라 소리를 질러댔는데 그런데도 기억이는 아무렇지 않게 수건으로 지열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사과 한마디가 없는거에요 그래서 이건 진짜 아니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랬죠 아니 꽁꽁이 엄마 그거를 아이가 못 본 것도 아니고 당연히 방문 열고 들어갈텐데 그걸 뻔히 알면서 방 안에 둔다고? 초대해주는 건 고맙지만 집을 좀 안전하게 꾸며봐 솔직히 이거는 꽁꽁이도 위험하잖아 라고 솔직히 제 성질 같아서는 강하게 따지고 싶었지만 그래도 참고 최대한 알아듣게 좋게좋게 충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했음에도 이 여자는 미안하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서 고작 한다는 소리가 세상에 기가 막히네 저희 아이는 원래 부터 조심성이 많은 성격이고 엄마가 한번 안 돼 라고 말을 하면 바로바로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 걱정은 안해도 됩니다 요즘 밖에 바람도 많이 불고 또 코로나 때문에 애들 놀 곳이 없어서 우리 집으로 부른 건데 그게 불편하면 안와도 돼요 이러면서 터스를 부립니다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순간 말이 안 나오더군요 그래서 뭐 결국엔 살짝이긴 하지만 감정 싸움을 좀 하게 됐는데요 이 여자가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네요 그러니까 이건 바로 어제였죠 어제 이 여자가 저랑 전날 다친 아이 엄마만 빼고 다른 사람들만 초대를 했어요 분명 그 사람들도 안 가려고 했을게 불보듯 뻔한데 아이들 먹일 떡갈비를 했다느니 소세지를 구웠다느니 빵을 좀 구웠다느니 어쩌니 하면서 유혹을 해요 음식으로 꼬시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결국 그 두 사람이 갔네요 하 진짜 여하튼 지금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도요 그동안 그렇게 실없이 잔소리만 했던건 절대 아닙니다 땡땡해서 애들 물건 행사할때 보니까 가드를 팔더라구요 그래서 이거 사가지고 설치하라고 링크도 보내줬었고 또 안전한 저희집 사진도 자주 보여줬습니다 벽 모서리 그리고 가구마다 안전가드 또 방문마다 안전문 근데 이렇게 철저히 준비를 해도 다치는게 애들이잖아 그런데 이 여자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는걸까요 애엄마가 그리고 더 어이없는거 아이의 안전은 신경 1도 안쓰면서 그 와중에 또 바닥매트 시공은 했네요 주방 빼고 모든 곳에다 말이죠 요즘은 집 사이즈에 맞게 시공을 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전개념은 없는줄 알았는데 그래도 바닥은 했네 야 그래도 이건 좀 오바다 이러니까 아랫집에 쿵쿵거리는거 실례 같아서요 어른이야 조심을 하면 되지만 아이들은 힘조절이 안되니까 그게 안되잖아요 이러면서 유난을 떨어댑니다 하여튼 잠시 딴소리로 빠졌는데 여러분들의 조언이 필요해서 이렇게 글 썼구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가드 안전문 등등 아이들 안전에 신경쓰게 만들 수 있을까요 비록 어제는 초대를 안했지만 조만간 또 초대를 할 것 같고 그래서 그때 안전에 대해 또 말을 해볼까 하는데 뭘 어찌해야 말을 알아들을지 여러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지금 보니까 쓰니 닉네임이 짱구엄마네 이봐요 짱구엄마 내 생각엔 말이죠 짱구엄마가 진상이고 애새끼는 정신산만한 딱 그런 느낌이 딱 들어요 너 솔직히 말해 맘충이지 2번 초대하는 그 엄마는 본인 아이에게 좋은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그렇게 다수를 초대해서 내 아이와 비슷한 성향에 그러니까 유난스럽지 않은 아이가 누군지 이젠 다 알았을 거고 딱 봐도 그래 니들은 이제 초대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다음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절대로 아니 남의 집에서 함부로 문 열고 들어가고 만지지 말라는 걸 만져도 만지지 말라는 걸 만져도 말리지도 않는 엄마다 그런 엄마는 그냥 걸어낸 게 답입니다 아니 이미 걸러졌죠 그러니까 쓴이네는 굳이 내 돈 쓰고 시간 써서 음식 만들어 초대하고 싶은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아시겠죠 님은 이제 초대 받을 일이 절대 없으니까 니 새끼만 신경 쓰며 살면 되는 겁니다 3번 우리 집도 안전 가드 안전문 따위 안 했는데 아이가 다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아니 니가 뭔데 남의 집에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그리고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냥 안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음식으로 구우신다느니 어쩐다느니 아니 진짜 미친 거야 뭐야 마음 좀 곱겠어요 자격지심으로 보이니까 되댔으니 짱구 엄마 무슨 자격지심이요 글 똑바로 이해하신 거 맞아요? 2번 짱구 엄마야말로 댓글 제대로 이해한 거 맞습니까? 막 부들부들 해가지고 글자가 잘 안 보이고 그러는 거 같아 3번 그러게 아무리 봐도 자격지심 맞는 거 같은데 짱구네 엄마는 안전 가도 해놔도 애가 다치는데 기억이네는 말로만 해도 애가 다 알아듣고 조심을 하니까 본인이 가지지 못한 거에 대한 열등감 표출하는 거 그게 싹 다 드러난다구요 알았나요? 짱구 엄마 4번 아줌마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? 뭐 음식으로 유혹을 한다고? 아니 그리고 그게 그 정도로 무서운 거면 평소에 밖은 어떻게 돌아다니나 몰라 애 머리에다가 헬멧이라도 씌우나? 응? 5번 아니 아이가 트롤링 만지고 있을 때 걔 엄마는 뭐 했대요? 거기다 남의 집에서 함부로 방문 열고 들어가는 건 또 뭐야 나도 애 둘 키우면서 가드는 한 번도 설치 안 했어 그래서 다친 적도 없고 그래도 다친 적도 없고 하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말을 하면 애들도 다 알아듣고 안 해요 그리고 음식 그건 네가 해주면 되잖아 뭘 꼬신다고 그래 진짜 어이없는 짱구 엄마네 6번 저희 아이가 6살입니다 안전가드 안전문 어릴 때는 했었는데요 안전문에 닫힌 적이 더 많더라고 그리고 안전가드는 필요도 없어 아이가 겁이 많아가지고 지가 알아서 잘 피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집에 왈과왈부 하지 말고 사세요 가지 마요 짱구 엄마가 알고 있는 그게 세상의 전부가 아닙니다 아시겠나요? 7번 비록 어젠 초대를 안 했지만 조만간 또 할 것 같고 그래서 그때 안전에 대해 또 말을 해볼 생각인데요 꿀꿀꿀 와 이 아줌마 진짜 미친 거 아닌가 저기요 짱구 엄마 버스는 이미 갔어요 보니까 상대는 초대할 마음이 단 1도 없어 보이는데 공짜 떡갈비 소세지 빵 그리고 공짜 놀이방에 대한 미련이 엄청나구만 꿀꿀꿀 개웃긴다 8번 아니 나는 또 위험하다길래 바닥에 무엇이라도 있는 줄 알았네 참 세상엔 별별 또라이가 많은 것 같아요 9번 10년 전에 우리 큰애 어릴 때 손절한 이웃집 아줌마랑 완전 똑같은 사람이 여기 또 있네요 아래층에 피해주기 싫어가지고 방음매트 시공했더니 돈 지랄한다며 뭐라 뭐라 하고 또 아이 성장 앨범을 스튜디오 촬영 따로 안하고 제가 직접 찍어서 앨범으로 만들고 액자는 짓만 될 것 같으니까 따로 안 했더니 애 엄마가 되가지고 구두새라니 어쩌니 이러면서 핀잔 주고 또 벽에다가 애기 사진 하나 안 걸려 있다면서 이런 집은 처음 본다며 남들이 보면 욕을 한다니 어쩐다느니 또 뭐라더라 모서리 보호대 안 했다고 뭐 짓 버릴까봐 애 신경 애 안전에 대해 신경을 안 쓰는 독한 엄마라면서 비난을 해요 비난을 진짜 단 한 번도 다친 적이 없는데 오지랖 정말 대단했죠 결국 저희가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면서 완전히 손절하고 초대는 물론이거니와 연락도 안 하면서 철저히 피했는데 이 미친 아줌마가 갑자기 저희 집 앞에 와가지고 벨을 딱 누르네 오 이때 진짜 심장 떨어져 나가는 줄 알았어요 대댓글 와 미친 상상하니까 소름이 쫙 올라오네요 끌 끌 끌 끌 끌 자 조금 이따 2부에서 짱구 엄마 말고 여기에 나오는 그 기억이 기억이 엄마가 올린 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글 정리가 많이 안 돼가지고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차분하게 기다려주세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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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